이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처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딱 봐도 편하죠 한 명밖에 없긴 한데 누구 거지? 내꺼 짐 왜 부끄러워요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내꺼 나오면서 생각이 많아지네 잠깐 스탑이 걸렸구나 내꺼 짐 하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네 딱 보니까 이건 면두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일부러 걸고 넘어진게 아니랄까요 이게 수시로 오잖아요 네 수시로 와요 이게 아침에서 아침에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 이 친구가 저녁때 다시 찾아오니까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자주 찾아오죠 지금 이게 비사잖아요 저는 피사를 쓰는데 아 피사요? 저도 원래 피사였어요 원래 피사였는데 저는 피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피사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거잖아요 트라이앵글이고 회전이 좀 좋고 약간 목도 애가 잘 달더라구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사자에요 사자?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올려 치는 맛이 올려 치는 맛이 저도 피사 쓰는데 처음에 저도 피사를 썼다가 이제 다 약간 20대 분들이 다 비사를 쓴다고 해서 왜 그걸 쓸까 아 진짜 그래서 써봤는데 약간 이 올려 치는 맛이 기깔나요 아주 약간 어른된 느낌 약간 거울보고 약간 어른된 느낌 날이 날이 서는구나 아 이게 생긴거는 약간 우리 아끼씨 이거 쿠션 아 이거 방석 아니고 쿠션인데 쿠션인줄 알고 깔고 앉혀도 돼요 엉덩이 아프시면 그게 쿠션이니까 아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도 피사에서 이 절상력이 굉장히 어떻게 하다보니까 면수기 코트 끌어안는데 절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조금 위에 이제 시리즈가 있잖아요 아맞아 시리즈가 좀 하이로 올라갔었는데 아 그래도 가끔 이게 만족스럽지 않네 잘 안 밀리죠 피사가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요?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말그대로 약간 사자에요 그러니까 좀 컨트롤을 좀 잘해야 돼요 아 아 안그러면 배요 네 아 둘 다 피사 둘 다 피사 나도 한번 피사로 가볼까 근데 되게 빨라요 이 친구가 약간 뭐 거의 청소기에요 흡입을 절상력이 좋은 대신 컨트롤이 필요하다 네 너무 이렇게 눌러서 하면 바로 배워요 아 그 정도로 있어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아 한번 저는 근데 뭐야 제모를 했었어가지고 한 3일에 한번씩 면도를 해요 이제는 음 좋다 전 평생 제모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나던 내 턱에는 몇 회였어? 저는 그니까 신인때도 했었고 그때도 뭐 여덟 번 하고 근데 또 그 분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아 또 나타나고 저는 한 세 번 했는데 재방문 그때는 제가 이제 제가 갓 데뷔했을 때는 요 쪽에만 났었어요 네 근데 이게 프링글스 어 프링글스처럼 프링글스 마냥 이렇게 머스태측에 났었는데 이제 비어드 여기 비어드 그래서 안 그래 보이는데 전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 아 근데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데 저희가 또 아이돌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해야죠 계속 관리해야죠